어르신이 원래 유명하잖아. 응? 연예인들이 어디? 어? 박준영 오빠다. 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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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오빠. 이스라엄 오빠. 안녕하세요. 지훈이. 지훈이. 이렇게. 너무 멋쟁이 있습니다. 오늘 이 패싱윙에 오신 거예요? 마이삼 김민준. 아, 김민준 예스. 아, 예. 아, 예. 근데 한국말 잘해요, 저. 한국말 잘합니다. 형 외국사람 같아. 왜 아리세 반? 왜 아리세 반? 한국이야. 한국에? 한국동. 어, 한국동? 한국동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예ψ이illah laat트zent": 한국동네. 국민이 처먹밥.